어우 초롱이가 뭔가 하는 알바생 때문에 너 매성 올라서 좋겠다 아주 그냥 얼굴이 활짝 폈네 그냥 아이고 그러는 너는 원장님이 너 혼인신고 해주셨다며 너도 얼굴 완전 활짝 폈거든? 피긴 개빨이 피니 내가 보기엔 방귀 낀 거며 쓰레기 불법 투기며 아주 그냥 그런 굳은 일은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혼인신고 해주신 것 같아 야 그게 무슨 소리야? 양반은 못 드시나보다 원장님이시고 아 예 원장님 장바 갖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예? 편한 바지를 입고 나오라고요? 편한 바지는 왜? 예 알겠습니다 금방 나갈게요 아니 너 무슨 험한 애를 시키려고 편한 바지 입고 나오라는 거야 아유 정말 빡돌아 조금만 저 그룹좀 찾아올게요 그래 네 우유 빛깔 박초롱 사랑해요 박초롱 조금만 좀 해봐 아니 쟤네 왜 붕뇨어같이 저러고 야간데? 야야 랩도 팬서비스야 야 저렇게 한 바퀴 볼 때마다 매상이 얼마나 어울리는데 어? 아니요